안녕하십쇼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니 지금 일본 갔다왔대요 두 달 동안 안녕하세요! 뮤직비디오입니다!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일본 가서 많이 들었어요 일본 가서 엄청 잘했다고 그 팬들 많이 만났다고 네 우리 하루하루 한두 달만 한 번만 더 나의 하루의 끝에 네가 기타인 걸 알아 내 하루의 끝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너와 너와 끝에 나의 끝에 다 꿈 너와 너와 나의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나를 꼭 닮은 너를 보아올 수 있게 나의 하루의 끝에 너의 길을 또 찾아가 또 다시 만나 너무 멋있죠? 노래 너무도 멋있는데? 아니 아니 진짜 다른 게 너무 멋있어 이렇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러 오셔보았을 시작했어요 문양 아아아아.. 그러네 왜 무슨 친구의 나와있어? 파워풀어요? 파울은 아니신가? 파울은 처음으로 퍼스가 그냥 멋있어 이 배우분들이 직접 리칭을 하시는거죠? 직접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수가 부르고 리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댄서가 더 많아 엄청 되게 많아 원래 인도영화들이 유명하지 않나요? 네 발리도 잘 유명해요 플래싱 좀 오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아까 뭐였지? 예술 같아 뭔가 예술이긴 하지 예술이지 예술이죠 와 이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음악도 세련됐어 뭐 악기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갔는데 되게 심지어 음악도 시켜서 많이 싹 할 수 있겠다 응 가르르르 계속 가르르르 로키가 되게 멋있다 아 맞아 진짜 질투나 저렇게 연인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면 반칙이지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나오면 위헨님도 다양한 컨셉을 저런 컨셉을 먹었거든요 저런 컨셉을 먹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그냥 날 쉬실지 그래요 아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예쁘시다 쎄다 쎄다 우와 우와 진짜 정신 세다 쎄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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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여기 슬로모션 때가 되게 가짜 높이네 어 토르 와 와 형 맞아 진짜 토르님 그 토르 느낌 토르 느낌 맞네 아 아 아 아 아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했지만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오 나는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고 진짜 로케도 너무 풍경도 너무 예쁘고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와 당장이라도 우린 길 와 아 아 정말 갈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맞는 부분은 갑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아 일단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그 MPTI가 어떻게 되시죠? 제가 두 가지 왔다 갔다 왔는데 그 그 ESFT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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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SFT excuse ISTJ ISFTımı INFJ INFJ 이에 UNFJ UNFJ 약간 논리적이고 말을 잘해서 오 오 오록으로 잘 붙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제일 개인적이고 그럼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면쬽죠? 오늘은 개인적으로 지금 3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딱해요 4시만에 앞에서 네 할 일 났다 저희가 연습을 하거나 뭐 할때는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스케 줄이잖아요 그런 것 하여튼 이제 조금 엄격하게 Yep 와 멋있어 가's la go 할 때는 좀 제하게 만드는거 맞아요 휴형은 그래도 좀 이 정도 나아왔어 좀 유한 형이잖아 일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좋아하는 면이 많아서 예전에는 소감적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문감적으로 많이 하는 면이어서 그래서 회사랑도 서로도 의지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. 딱 두 글자 생각하세요? 정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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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. 정렬. 많은 분들이 정말 패션처럼 둥뼣고 같은 게 굉장히 눈을 어디다 두는 게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영상비가 그 뒤에 있는 배경빛이 너무 영화같아요. 굉장히 다채롭고 이거 스케일이 상당히 아니어서 저희도 조금 욕심낼 법한 네. 네? 아! 그게 그거잖아 빗물을 내버리라고. 저희도 물고기 구입으로 나아 LGBTQ라고 나왔잖아요? 왜 그래? 이 영화 영화 보고 싶어하고… 오. 하. inh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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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잘해. 이번 거는 약간 섬에서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 거는 약간 익숙한 도시에서 하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정말 망투나 그 박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오, 와우. 뱀! 예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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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